165쪽입니다. 165쪽. 그 밑에 보면 새끼의 마음들 15가지. 새끼의 마음 15가지가 되는 건 아시겠죠? 우리가 미리 한번 다 떼고 들어갑시다. 앞에 다 했어요. 새끼의 마음 15가지라 한 이유는 새끼의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본 산매의 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작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15가지가 아니라 5개, 5개, 5개지겠죠? 왜 5개입니까? 우리 본 산매의 던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아부담마에서는 선을 5선으로 나눕니다. 이게 또 경혜사하고 가장 다릅니다. 이게 다 했어요. 경혜사는 우리 산매의 경계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부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부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가 다섯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섯 가지 뭡니까? 심사, 희락, 정. 그렇죠?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익숙이 되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그렇죠? 이것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뭡니까? 마음이 더 고향되고 더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가 돼야 됩니다. 좀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 다섯 가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다섯 가지, 또 뭡니까? 자궁만 하는 마음 다섯 가지. 그래서 열 다섯 가지가 됩니다. 이게 새끼의 마음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자궁만 하는 마음은 누구한테만 일어납니까? 아란한테만 일어납니다. 됐죠? 우리가 아란이 아닌 범부와 유학이라고 그러죠? 예루, 일례, 불안. 이 사람, 이분들은 본산매 들면 뭡니까? 그거는 다 유익한 마음입니다. 됐죠? 왜? 과부로 가져오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은 새끼 천상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여기서 우리 눈여겨보면 그죠? 그러면 새끼의 유익한 과부로 나타나는 경우는 재생연결식으로만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165쪽, 맨 밑에는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끼의 마음들은 거친 물질은 사라지고 대신에 아주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는 새끼의 세상에 속하는 모든 마음들을 포함한다. 이 세상에는 고귀한 선의 경지를 얻음으로써 태어난다. 계속 이제 선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여기서 선의 경지란 산매를 따끔으로써 얻어지는 높은 경지를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이런 세상과 성질상 연결되어 있는 마음을 새끼의 마음이란다. 자, 새끼의 세상과 새끼의 마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마음이 돼서 합니다. 새끼의 세상은 새끼의 천상입니다. 우리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서 그죠? 범보첨, 범중천, 대범천 이렇게 나누는 천상입니다. 그거는 새끼의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욕계의 세상에 살지만 본 삶의 초선의 경계에 들면은 이건 뭡니까? 그죠? 새끼의 초선의 마음입니다. 됐죠? 구분하시겠죠? 우리는 욕계의 세상에 살지만 초선의 경계에 들어있으면은 그때는 뭡니까? 그죠? 우리 새끼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새끼의 천상에 사는 신이 대범천이 뭡니까? 대범천은 욕계의 마음, 본 삶의와 관계없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거는 전부 욕계의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소란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새끼의 천상에 살면은 새끼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뭐 재생경을 시기부터 존조지속심 부터 해서 전부 거기니까요. 그럼 우리는 욕계에 사니까 본 삶의 들어본 사람 있어요? 본 삶의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렇겠죠? 이따 하면 제가 존경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극히 더븁니다. 우리는 욕계의 세상에 사니까 뭡니까? 네, 99.99% 전부 욕계의 마음만 일어나니까 그 외에 그건 몰라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게 나옵니다. 166쪽입니다. 5가지 유익한 마음, 5가지 과보의 마음, 5가지 장만한 마음 등 15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거 아시겠죠? 그렇죠? 도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의 유익한 마음들은 검색해서 5가지의 선을 닦는 범부들과 유학들이 경험한다. 이에 상환한 과보의 마음들은 새끼의 세상에서만, 즉 선을 닦은 결과로서 거기에 태어난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장만한 선의 마음들은 선을 정득한 아란드리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요거 기본입니다. 요거 다 이해하시겠지요? 요거 이해했으면 고민들은 다 이래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해놨겠죠? 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선은 대안에서 파괴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해놨어요? 이런 거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167쪽입니다. 이 선의 경제들은 사마타 수행으로 얻어진다. 우리 초기 불교 수행은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타 수행, 하나는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사마타를 중국에서는 지로 옮겼고 위빠사나를 관으로 옮겼습니다. 지관 겸수 들어보셨죠? 중국 수행을 대표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와 관은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지는 삼매하고 연결되고 정과 연결되고 관은 위빠사나는 뭡니까? 빤야 통찰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연결됩니까? 정해와 연결됩니다. 정해상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죠. 지관정해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사마타 위빠사나, 그죠? 그 다음에 사마디, 빤야 됐죠?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본삼매라는 것을 체험을 하면은 그 경지를 우리는 새끼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본삼매에 들어있으면 그 경지를 새끼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럼 본삼매지만 그 경지는 우리 본삼매에 들어있는 심리상태의 그죠? 수준에 따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도 다섯 가지라고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곧 쭉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선과 선정은 우리가 주석서에서 구분돼서 설명되고 있는데 선은 자너를 옮긴 것이고 선정은 자나 사마디를 옮긴 것이고 이 두 개는 동의어다. 이거를 167쪽 밑에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삼매에 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168쪽 젤리에 보면 대부분 닮음표상이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수행용어가 될 때는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밋다를 표상으로 우리 초기불전용문에서 정착을 시켰고요. 전부 이렇게 표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표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거는 아비담마킬라자비 제2권의 맨 마지막 제9장 부장이 위빠사나 이킬라자비입니다. 사마토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또 청정도론을 멋지게 요약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삼매에 들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닮음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사마토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표상 그 중에서 닮음표상 그니까 수행을 통해서 있잖아요. 닮음표상을 익힌 표상을 일으켜서 그 표상을 닮음표상으로 성화시키고 닮음표상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는 뭡니까? 우리는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감각적 욕망 적의 해태온침 덜뜸 후에 의심으로 표현되는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심사실학정이라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되면 그거를 우리는 본삼매 초선의 경기를 합니다. 청정도론 무대 그거 구장가사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사마토 수행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들어가면 닮음표상 자꾸 이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음표상이 뭐가 생기겠어요? 수행을 통해서 닮음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닮음표상 집착병이 걸립니다. 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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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병이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선하는 선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첫째 둘째 해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선의 경지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는 아닙니다. 됐죠?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 깨달음은 초기 불교적으로 위빠산을 수행을 통해서 염호, 이영, 해탈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가 청정도론에 의하면 열 가지 위빠산의 지혜를 통해서 있잖아요. 실제로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통해서 실제로 열반을 체험을 해야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랍니다. 됐죠? 본산매에 들어있는 것은 깨달음은 아니다. 그거에 쭉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마또, 위빠산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거기서 있잖아요. 169쪽에 보면 그 보면 마른 위빠산화라는 말도 나오고요. 순수 위빠산화라는 말도 나오고 그 밑에 가면 해, 해탈 다 찾으셨죠? 그 두 줄 밑에 내려가면 양면 해탈 그 밑에 내려가면 심해탈 다 해놨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지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좀 더 제대로 설명된 걸 보시려면 제가 한 졸저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이해,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170쪽입니다. 이 선이 바탕되어야만 다음의 사처, 즉 무색계 네 가지 선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색계는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이거는 무색계 3매의 경지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경지로 보면 셋째, 제5선과 선의 경지로는 똑같습니다. 됐죠? 선의 경지는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셋째 선의 대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 멈, 표, 상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뭡니까? 무색계 네 가지 선은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는 선의 경지로는, 3매의 경지로는 셋째, 제5선과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공무변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식무변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왜? 무한한 아르마리를 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식무변처를 합니다. 무소유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음을 무소유 즉 아무것도 없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비, 비상처는 뭡니까? 무소유처의 그 마음이 너무 미세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비, 비상처라고 했습니다. 됐죠?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계에서도 그렇지만 산매는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지만 부친님께서 사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산매를 체험한 사람은 깨달아도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됐죠? 우리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은 그만큼 수승한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항상 선처에 태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문이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본산매의 지극히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이런 경지가 없이 문득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씀하셨죠? 그래서 산매를 닦음으로 해서 이 산매가 뭡니까? 닦는 것이 산매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지만 산매를 닦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에서 사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매 자체가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불교에도 불교 2600전사 중에서 어느 불교에서도 산매만으로 깨달았다고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불교가 있다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사이비 불교입니다. 됐죠?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불강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바냐바라밀일 맞죠? 반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통찰지입니다. 지혜입니다. 됐죠? 우리 대성불교 모든 대성불교는 반냐를 강조하고 아비담마는 뭐 강조합니까? 아비담마는 지금 이렇게 단말을 분석하는 이 자체가 반냐입니다. 됐죠? 그럼 초기 불교는 뭡니까? 당연히 반냐를 강조합니다. 우리 그래서 개정해하잖아요. 개정해 사막 그 가운데 해학이 뭡니까? 반냐입니다. 됐죠? 그래서 반냐 통찰지 지혜가 있어야 깨달음을 실현한다고 이것은 모든 불교의 공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죠? 우리 새끼 마음 열다섯까지는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궁만한 마음 이렇게 한 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끼 유익한 마음들 170쪽입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유익한 마음 이 다섯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옆에 보면 우리 원문에 그죠? 170을 쭉 보면 1, 2, 3, 4, 5 적혀있죠? 그래서 결론이 이 다섯 가지는 새끼 유익한 마음이다. 자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새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 다섯 가지 나오죠? 이 다섯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선의 구성요소. 됐죠? 그죠? 자난가라고 합니다. 선의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다 있으면 초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거는 언어적 사유니까 좀 거친 거죠. 그죠? 우리가 산매경제 깊어지면 이 언어적 사유가 점점점 극복되어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2선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 다섯 가지 중에 일으킨 생각의 하나 딱 극복이 됩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그러니까 희열, 사, 희락, 정의 있는 것이 제2선입니다. 제3선에서는 뭡니까? 언어적 사유인 지속적 고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깊고 미세한 경제가 되겠죠? 희열, 행복, 집중을 가진 제3선 그 다음 뭡니까? 이 희열이라는 거친 강한 이 뭡니까? 기뻄, 행복이 이까지 끊어집니다. 행복과 집중이 있으면 제4선 이제 행복까지도 있잖아요. 행복까지도 극복이 되면 행복이 극복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평온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패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사라지면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이 있는 제5선 심사, 희락, 정의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왜 증은 안 없어집니까? 집중은 왜 집중은 안 없어집니까? 집중이 없어지면 그건 3매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 선의 구성 요소는 6개째로 해야 되겠죠. 심사, 희락, 정의 4까지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4는 제5선에서 특별히 일어나기 때문에 선의 구성 요소에는 넣지 않습니다. 선의 구성 요소는 다섯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사, 희락, 정의 차례대로 하나씩 극복이 되고 제5선에서 평온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3개의 유익한 마음은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둘째 줄에 보면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해놨지요? 여기 줄 쫙 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랑과 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3매를 본 3매를 우리 3개의 경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됐죠? 설명들을 다 그려보시면 되고요. 이건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도표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172쪽에 보면 도표 딱 해놨습니다. 3개의 마음들 해서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그럼 함께하는 마음부수들 해서 그죠? 심사, 희락, 정 한자는 173쪽에 보면 173쪽 중간에 보면 초선 해서 그죠? 감각적, 쾌락, 를 완전히 덜치고 해서 그 한자 적혀있죠? 심사, 희락, 초선은 그냥 정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표로 갑니다. 172쪽의 도표입니다. 그걸 보면 아까 우리 읽어보신 그대로 되어있죠? 초선은 심사, 희락, 정이 다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이 초선은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궁만한 마음, 이 두 개는 뒤에 나오겠지만 다 있겠죠? 제2선에서는 심이 사라지고 제3선에서는 심사가 다 사라지고 제4선에서는 심사, 희까지 사라지고 제5선에서는 심사, 희락, 행복까지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마음들을 다섯 가지로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 과부의 마음, 자궁만한 마음 해서 5, 3, 15, 15,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죠? 쭉 172쪽, 173쪽이 되어있습니다. 자, 경에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 있죠? 그 이야기가 173쪽, 그 다섯 가지는 세 개의 유익한 마음입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있죠. 경에 나타난 네 가지 선을 아부담마에서는 다섯 가지로 더 세분화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경에 나타난 겁니다. 적어놨습니다. 자, 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2선에서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로 부처님께서 정형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아부담마에서는 아부담마에서는 심과 사과 고유 성질이 다른 법입니다. 됐죠? 그렇죠? 고유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찰라라도 일으킨 생각이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심찰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 니까에도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니까에서 심사가 항상 동시에 사라진다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글을 대라. 여기에 정글을 적어놨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에 밑에서부터 둘레 여섯째 줄 아누르타 드리어 나와있죠? 아누르타하고 부처님 제중에 신통제일이신 아누르타 존재하고 또 두 스님이 누구더라 치흑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있잖아 가시갖고 이 세 비구 성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염원 경제 있죠? 맞지 뭡니까요? 128번경에 나타납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아누르타들이요. 그래서 제가 1, 2, 3 적어놨죠? 그러나 나는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산매 2번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산매 분명히 나오죠? 부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당연히 3번은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산매 자 우리 아비담마에서 보면 뭡니까?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산매는 초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산매는 아비담마의 제2선이죠. 그러면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산매는 뭡니까? 아비담마의 제3선, 4선, 5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까야에서도 우리 특기죠? 마치만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산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몇 군데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에서 나오는 초선, 2선, 3선, 4선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4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간 쪽으로 보면 이런 정형구를 아비담마에서는 선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아까 했죠? 그 뭐라 했습니까? 심사, 희락, 정 집중을 일경성인데 저는 쉽게 해서 우리가 산매를 정이라 하는 거죠. 정으로 이렇게 한자로 해버립니다. 한자로 이렇게 하죠. 5개 한자로 요약해서 보면 외우기 훨씬 좋잖아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설명을 했습니다. 집중.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할 제2장에 있잖아요. 52가지 심소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177쪽으로 보면 제2선의 유익한 마음 됐죠? 제2선은 뭡니까? 심이 사라지고 사희락증이 있는 거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선, 제3선, 제4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78쪽 앞에 다 행건데 그죠? 글로 돼가 있어있는 거죠? 178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산매라 하셨다. 선은 경장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의 뇌서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데 논장에서는 초선에 나타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세분하여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 고찰이 있는 산매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 고찰만 있는 산매의 둘로 나눈다. 이렇게 하여 전체 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주석들에서는 넷으로 분류한 선과 다섯으로 분류한 선이라고 구분해서 언급한다. 됐죠?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를 각각 넷으로 분류한 선 길지요? 다섯으로 분류한 선 깁니다. 모네오입니다. 세 자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로 줄여야 돼요? 사종선, 오종선 한자가 이럴 때 좋아요. 그죠? 사종선, 오종선 그래서 사자를 해놔기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종선 한글로 적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 밑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혹은 사종선, 오종선으로 옮겨 있다. 구분 가시죠. 그죠? 하도 요번에만 해도 정말 수십 번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